하늘은 눕고, 말은 살이 찌는 가을인데. 뭘 쓰지? 쉽게 쓰면 돼. 글썸씨가 좀 있잖아. 얼굴이 길구나 광수야. 다리도 길구나 광수야. 지식은 짧구나 광수야. 이게 무슨 시예요? 어머 어머 어머. 안녕하세요. 뭘? 날 원해 뽑아줘. 뽑아 뽑아 뽑아줘. 왜 아직도 나는 이런 바보 같은 줄 알았지. 잘한다. 비밀 문서. 야 이거 어렵네. 종이에 걷면. 우리가 빨리 가는데 잠깐만 태워주시면 안돼요 여기까지만? 야 종국이 조심해! 아 왜 떠나야! 아니 어딜 가는 거야? 형! 형!